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7월에 우한폐렴이 폭발하기 시작한 신장위구르 지역에서는 7월 말 빵창우원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28일부로 한족의 신장병단을 포함해 확진자가 우르무치에서 320건이 나타난 것을 시작으로 우한폐렴이 폭발했습니다. 이때부터 철저한 봉쇄관리가 시작됐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식료품 사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때가 그나마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후부터 신장위구르 전역은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출입이 금지돼 외출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방의 감시카메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집집마다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봉인을 붙였습니다. 봉인지에는 세월이 조용하다. 집에 머무르게 돼 영광이다. 공동방역증인이 방문사절이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중공정부가 우한폐렴을 내세워 통제하고 박해하는 대상은 위구르인들 카자흐인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한족들도 예외없이 인신자유를 구속당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는 단속위원들과 주민이 심한 언젠가 함께 몸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최근 우르무치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한폐렴으로 우한 시내가 봉쇄됐을 때의 현상이 재현됐습니다. 두려움과 세상과 단절당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아파트의 모든 주민들이 우르무치 자여우를 외칩니다. 아래층에 사는 아이들은 밖에 내보내달라고 보채고 있으며 1층에 사는 주민들은 바로 앞에 조성한 텃밭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먹을 것도 거의 떨어지고 고기는 구경한지가 꽤 됐습니다. 인신자유가 구속된 비극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마다 단체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한족입니다. 위구르인들이 핍박받을 때는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다 자신들이 그 처지가 되자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중화권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목도하고는 마르틴 뉴멜로의 유명한 시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독일에서 나치당이 공산주의자, 유태인, 노동조합원, 캐톨릭 신자를 차례로 박해할 때 나는 해당사항이 없어 침묵했지만 결국에는 나도 탄압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대낮에 신장위구르 주민들은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몇 미터 간격을 두고 조심스럽게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위해서라지만 감옥이 따로 없다는 게 현지인들의 불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걸어다닌 사람들은 체벌을 받습니다. 땡볕에 몇시간이고 세워놓는 벌을 받습니다. 담벼락을 바라보고 부동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봉쇄 규정을 어기고 밖으로 나온 유그룬들입니다. 바닥에 그어놓은 네모칸 안에 부동자세를 하고 서있습니다. 머리에는 죄명을 적은 스티커를 달고 있습니다. 체벌에다 공개적인 모욕도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는 포박해서 길거리 전신주나 난간, 창틀에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땡볕 아래에 묶여서 생리현상도 앉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주민들 여러명이 단체로 뭔가를 마시고 있습니다. 중공당국이 우한폐렴 예방약이라면서 강제로 먹이는 약입니다. 신비의 중약처방이라는데 효능은 전혀 검증된 바 없는 미심쩍은 탕약입니다. 이 탕약은 야채를 달이고 소독을 한다면서 소금물에 담궈 만듭니다. 황당한 약이지만 먹지 않으면 바로 감옥행입니다. 동네마다 오후 담당제식으로 서로 감시하고 먹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식량을 절약해야 한다면서 하루 3끼 먹던 사람은 2끼, 2끼를 먹던 사람은 한 끼만 먹으라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공산당 시책을 거부하면 길거리로 끌고 나가 난간에 수갑을 채워 묶어놓습니다. 그래도 반성하지 않으면 집단수용소 행위입니다. 신장위구르 지역은 과일의 당도가 높아 품질이 좋습니다. 수박이 풍작이지만 당국의 봉쇄로 펀러가 없다면서 환한 농민이 바닥에 던져 부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족입니다. 이제 위구르인들의 권한을 방관했던 이 지역 한족들이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신장위구르 지역을 개척하라고 보내놓은 병단을 이중시민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양식있는 중국인들은 마르틴 뉴멜로의 시를 단어만 바꿔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그들이 이교도이며 테러리스트라고 방관했다. 홍콩에서 자유와 시위가 일어났을 때도 역도로 여기고 방관했다. 그런데 이제 공산당의 인신자유구석이 우리에게 미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를 내세운 파시즘은 중국 공산당이 전세계에서 가장 악독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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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